공소에 토론 같은 거 관심이 많아서 그냥 해봐야겠다 해서 실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고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임시의 제1차 교육 훈련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상광역시 교육청 소관학교 내 휴대전화 등 인지조례하는 조건을 위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사용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게임, 웹툰 혹은 불법 도박까지 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CCTV 설치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이 정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CCTV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법적 증거를 모아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이고 원천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학교폭력이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해주셔서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학생 때 경험해보니까 정말 귀중하고 값지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바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토의한 것을 직접 검토해서 상층부에서 직접 정책을 결정할 때 조금 더 저희의 의견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